저거 하신 교관 분이신 것 같아요. 굉장히 압박감이 지금 조여오고 있어요 또. 재영아. 네. 뭐 먹을 거 없냐. 없어. 야 형이 네 거 먹어도 되냐. 네 드세요. 하나 더 먹고. 재영아. 네. 저기 슈퍼 열었냐. 야 왠지 내가 잘못됐어. 콜라를 먹어야 돼. 콜라를 안 먹었냐 생각하니까. 야 천 원만 줘봐. 응. 다진마님. 사장님. 없네. 사장님. 사장님 안녕하세요. 뭐야. 깜짝이야. 사장님. 사장님. 저 콜라 하나만 살게. 콜라 하나만. 네. 아니 지금 빨리 먹어야 돼. 네. 얼마예요. 저러실 거예요 밤. 밤. 진짜 찍은 거예요? 아니 삶은 거. 삶았어요. 주세요. 몇. 네. 주세요. 다 놔줄게. 아니. 잠시만요. 뭐 안 하면 안 살았다. 뭘 어떻게 알아요. 낚이 익은 사람 같은데. 낚이 익어요. 아니 조금. 괜찮아요. 잘 먹겠습니다.